중소벤처기업부가 내일부터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편성된 추가 경정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업체 5만 곳에 100만 원씩 총 500억 원을 지급합니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5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2020년과 2021년도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